고장난 GTX 1080 Ti 글카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6.5 주고요. 판매자가 3D 게임을 하면 다운이 되고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길래 바로 점검의 시작! 그래픽카드에 박혀있는 GPU는 환경규제로 인해 무현납으로 납땜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불발과 냉각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납땜 부위에 접촉불량이 생겼었는지 글카 인식을 하지 못하는 43 오류를 발견! 열 좀 받으면 지멋대로 안 켜지고 테스트 프로그램은 0점을 받아 GPU를 떼다 붙이면 될 것 같다는 것을... 아... 아... 알았습니다. 접촉불량이 의심된 GPU를 떼다 붙이기 위해 마법의 BGA로 조져주면서 GPU를 제거! 떼어낸 G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은단대용으로 먹어도 된다는 솔더블과 스탠시를 이용해 폴라브를 완성! 마법의 BGA로 GPU를 쓰셔봤고 전원 버... 야, 얀마 내려와! 눌러봤는데... 나이스! 밥 먹으면서 했다... 나이스!